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찬양악보집에 있는 중고급 꾸밈음 악보인 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악보집에 있는 중고급 꾸밈음 악보인 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악보집에 있는 중고급 꾸밈음 악보인 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악보집에 있는 중고급 꾸밈음 악보인 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악보집에 있는 중고급 꾸밈음 악보인 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악보집에 있는 중고급 꾸밈음 악보인 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판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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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